고진 바람과 뜨거운 햇볕을 견디며 매일 이 길을 오고 갔습니다. 오늘은 그 결실과 마주하는 첫날입니다. 다시마는 가을에 그 씨앗을 바다에 심습니다. 겨울이 되면 건강하지 못한 다시마들을 모두 섞아내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면 지금 같은 싱싱한 다시마를 만날 수 있습니다. 장마가 오기 전에 다시마를 모두 건져내야 합니다. 그래서 5월 말부터 6월 말까지 딱 한 달간 수확을 하죠. 현장님은 이거 다시마를 채취하면서 먹은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되요? 이렇게 수확한 다시마로 4남매를 키워냈습니다. 다시마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건조를 해야 하는데요. 뜨거운 한낮의 햇볕을 피해야만 합니다. 다시마 진액이 나오면 제대로 건조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저희 동네가 200가구 중에서 한 100가구에서 150가구 정도가 아마 다시마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대략 금일이 1800가구 정도 되거든요. 동네가 꽤 크네요. 많이 줄었죠,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거의 5천 명이 넘었었는데, 예전에는. 지금 인구수가 한 4천 명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밭에 조약돌을 깔고 그물을 펼칩니다. 그 위에 다시마를 말리는데요. 바닷바람과 햇볕을 이용한 전통 방식이죠. 자연 그대로 다시마를 말리면 바삭바삭 소리도 번겹습니다. 바닷일을 제가 주로 많이 하고요. 형은 여기서 건조장에서 일을 많이 하고요. 그럼 좀 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할 때 같이 해야죠. 동생이 체크네요. 형, 병철 씨는 귀요한 지 8년째. 이제 제법 몸에 익어 일하는 속도가 빠릅니다. 형님의 일을 굉장히 빨리 하시는데, 이렇게 좀 서두르는 이유가 있어요? 사람들은 다, 다 일찍잖아요. 부러져요, 부러져요. 부러져요. 클러 Foreign 예수인 연 Teacher 부러져요. 좋은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